국군의 날인 오늘, 롯데리아가 국군 장병들에게 불고기 버거 세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칩니다. 롯데리아는 제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군복을 입고 전국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하는 현역 군인들에게 불고기 버거 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불고기 버거는 휴가 때 장병들이 가장 먹고 싶은 햄버거로 선정되는 등 국군 장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불철주의와 애쓰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